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를 가졌는데 수련회 때 어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인도하셨는데 포스트잇을 15장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5명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명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아이패드든 아니면 자동차든 하여튼 무엇이든 5가지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도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5장의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고 하나씩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는데 이 15가지를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조금 쉬웠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버리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부모님도 버려야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진짜 미안한데 저희 아내가 안 듣기를 바라지만 아내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었어요. 자식들. 그런데 제가 기억나요. 이 자식들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한 장을 제외하고는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아들 중에 누구를 버려야 되는지 갈등하면서 굉장히 심히 괴로워했던 목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소중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특별히 죽음.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대수냐 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였고 아빠였어요. 이 할머니가 인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열질에다가 화가 나면 막 자식들도 두들겨 팼던 사람이고 차별적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큼은 최고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저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사먹였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들어있는 시신이 들어있는 냉동창고의 문을 제가 열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 냉동창고의 문을 열고 할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끌어안고 우리 할머니 살려내라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인생 살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여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에 사는 과부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가문과 혈통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는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과부였다라는 정보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아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아름다움,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아름다움,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인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일, 전혀 기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독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힘겨웠지만 살아갈 수 있었고 이 아들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존재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아는 한 여인이 엉엉 울면서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인이라는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을 나올 때쯤에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문 가까이에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고 나인성에서는 이 장래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이 둘이 만나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한번 따려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우든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떠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생명이 드리워지면 죽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죽음과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는 부하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인 성문에 생명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앞으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 앞에 슬 비키면서 내 장례 잘하고 오세요 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생명이 지금 있는데 생명이 죽음 앞에 생명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생명이 죽음 앞에 물러선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하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장례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관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말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순간이 나인입니다. 이 순간이 기쁨이고 이 순간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인에게 복음은 고성한 교리가 아니라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렇게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든 인생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래행경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간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좁은 관에 들어갈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종착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 나인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이 로마스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공관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자신을 공관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죽음, 그 죄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인생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지금? 좋은 집에 사세요? 여러분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된 직장에 사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도 활활 타오르는 그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줌 죄가 될 것입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오호라, 나는 공관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구절에 완전히 탄식이 사라지고 환희가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탄식이 어떻게 환희로 바뀝니까? 무엇이 바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 그 죽음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다음주에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모시고 오면 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저는 행축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곳이 나인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그 죽음을 물리치시지는 않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 동기 그 근거는 무엇일까? 생명이 죽음에 임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옵시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이유예요. 사랑이 이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청년을 살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동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안타깝다 안됐다 이게 아닙니다. 헬라워 너를 보면 단장의 고통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느낄까요? 사랑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심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를 보시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자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베세다 딜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그 영혼들을 어떻게 여기셨냐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다 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창자가 끊어질 고통 왜 느낄까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임하는 것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특세가 진행되어지면서 낮 시간대에는 이 봄당에서 릴레이 중보 기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릴레이 중보 기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샬롱 기도도 다 했습니다. 제가 샬롱 기도도 다 하고 갈릴리 기도도 다 했습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또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까이 계신 그 성도님이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우리 샬롬 지체들 우리 갈릴리 지체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제목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프린트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붙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읽고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생명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손해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희생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 희생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언뜻 보면 말 한마디로 이 청년을 살린 것 같습니다. 단지 능력이 많은 분이 능력을 조금 쓴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하신 희생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를 지셨다.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죠? 관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세요 손을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거든요. 아까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장 4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딸이 죽었어요. 그때도 이 딸을 살릴 때에도 어떻게 행동하냐? 누가복음 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보세요. 관에 손을 대세요. 문둥병자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다 접촉을 하세요. 그렇죠? 관에도 접촉하시고 문둥병자 환부에도 접촉하시고 시체 이 야이로의 딸의 손도 잡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 문둥병 유출병과 같은 것들은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또 심지어는 그 부정한 것이 만진 물건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대면 시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났다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해되십니까? 문둥병자도 접촉하는 그 순간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율법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율법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예. 율법 어기면 그거 죄입니다. 형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접촉한 자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까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아팠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의 양상은 모르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죽었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냥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냥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죄를 용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그 청년을 살릴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청년을 살리면 그 죄값은 누가 대신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청년의 죄를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해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계셨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속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친구 가정이 이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구나 제가 몰랐던 거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없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한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만나면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맙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세요 헤리티지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축을 통해 새가족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고 마침내 나인성 과부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죽음의 충돌점 거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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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